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빠가 맛있게 썰어줄게 귀여워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있겠니? 귀여워 당근탑 완성 당근탑 1개만 더 주면 되겠다 당근탑 1개만 더 주면 되겠다 좀만 기다려 있니? 양파 양파 당근탑 3개 양파 양파 자막ery 서비스 서비스 먹어봐 lusive means 실패작은 서비스로 탑이 무너졌어 탑이 무너졌어 어떡해 우리 보리 눈이 엄청 동그래 졌어요 보리야 보리 눈이 엄청 동그래 졌어 귀여워 까꿍 까꿍 우리 수고한 구경쿵 보리한테 구경비 줘야지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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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당근 우리 보리 당근 좋아하니까 당근 간식도 먹을까 귀여워 까꿍 까꿍 당근 간식 먹을까 우리도 하나 둘 셋 뿅 짠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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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먹을까 우리 이 당근도 먹어 볼까 우리 귀여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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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깜깜 한천 마당에 두개는 것이 좋으니 한천 마당 Cyrano butter 터지奇跡 두개는 신경 쓰는데 초장은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 비싼 하나는 매일매일 소 potion 다 먹었어, 벌써? 다 먹었다고 아우, 천천히 좀 먹어 돼지 예쁘니 다음에도 오빠가 당근 많이 썰어주고 당근 간식도 줄 테니까 또 그렇게 예쁘게 지켜봐줘야 돼? 오빠 감시해줘야 돼? 감시권 해줘, 우리 보리가 되겠지? 귀여워 하나, 둘, 셋 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